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뽑기입니다 레인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한 것 같아 레인저가 가격이 6개씩 모자는 찬스니까 원더러 헤드로 한번 가자 3 4 5 6 1 아 원더러 헤드 할거래 3 4 5 원더러 헤드 했으면 별거 없네 18개 12 4 8 12, 16, 17, 18 자 모자금 아이고 힘 76짜리 아쉽습니다 레인저 베레 200만원이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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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야 모자 찬스라서 뽑았는데 검색 한번 해볼게 그래도 조금 받을 수도 있으니까 500만원이군요 500만원 450만원 좋습니다 700만원이군요 700만원이 1000만원이군요 어 아닌데 모자가 없어서 가격이 애매하네 그럼 옳태수로 검색을 해봅니다 4% 정도 되니까 어... 어... 그래... 이건 얼마에 올렸지 내가? 70짜리 40짜리를 650에 했으니까 800만원 800정도 해놓자 800정도 해놓자 음... 논더러 헷 210만원 210만원 레인저 팬츠 선 إِ goals 140만원 240만원은 좀 200만원이군요 안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되게 오십이 아우 천만 원이군 이예? 아 아깝다 아이고 레인저 후드 대기 64짜리 아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64 와 2500이라고? 저는 2000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2500, 2300 가까이 있다? 내림되니까 레인저 후드 4% 290만 원 레인저 후드 200만 원이군요 40정도? 에이 250정도 하겠다 250에 놓지 500정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못해요 저 명장이 아니어가지고 옛날엔 했을텐데 명장 쓰기 귀찮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так пад fell 감사합니다.